김지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4구 반격으로 0대1 대각선 서비스 백핸드 넘어갔고 있습니다. 바나나 플릭 김지완 민지입니다. 3점 차 1대4 경기 3점 2점 5점 4점 3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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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원의 서비스 바나나풀리 길게 벗어나 김지원이 이 게임에서 지금 자신의 기량을 다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끄면서 또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게임 출발 오른쪽의 윤주현 직선 서비스 받아내면 있겠습니다. 원월 대각선 3구 김 긴 서비스 변화 3구 프레이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짧게 짧게 연결 포핸들 낮은 자세 묶여있습니다. 1대4 서비스 김지원 백핸더 윤주현 짧은 서비스 백핸드 준비를 하면서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위였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서비스 백핸드 길었습니다. 바나나 플릭 틀어놨습니다. 직선성 서비스 동점을 허용할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3구 그대로 윤주현 윤주현의 서비스 3구 짧게 내줍니다. 김지원 버텨냈고요. 이번엔 윤주현이 한 번 더 받아 8 5구 6구 윤주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6대 9 자 윤주현 선수 백핸드 백핸드 10 uns 아멘